아 그 우롱같은 소리 어 잠깐만 어 여기도 있네 천수각 상층? 이 죽은 구하라가이가 너무 멀어 당연하죠 완전 초반입니다 어? 뭐 있을거같은데? 화냐 개꿀 아 화난형님 근데 그 진행하다보니까 쿠비나시라고 목없는 이상한 놈있더라구요 어떤 동굴에 걔는 어떻게 잡아야되요? 걔 못잡겠던데? 색종이? 색종이 빨고 잡으면 된다고? 색종이란게 있어? 아 그니까 때려도 딜이 안들어가 걔는 색종이? 어? 인데? 아 원령종이구나 걔가 아 색종이를 쓰면 때릴수가 있어 근데 걔 되게 세던데? 아 지금 못잡아요? 오케이 땡큐 뭐 안날리는게 낫지 저수지인지? 뛰어보자 잡으면 진귀한걸 준다 아 그리고 그 잉어 있던데 잉어는 또 어떻게 잡아요? 잉어 한번도 못잡아봤는데 몇번 보긴했는데 못잡았거든요 아이즈원 포스터 좀 무조건 잡아야지 아이 잠겨있네 갸라도스 쏘 어? 어? 안녕? 무거운 주머니 고철 고철 많이 준다 이네 뭐야 여긴 이그 아아 나이스 뭐야 아래에 뭐 있네? 헐 헐 나이스 감살 카타시로를 부르는 미부풍선 풍선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? 어린애들 하 쟤네 아무리 봐도 어린애들 같진 않던데 전란의 시대에는 원래 다 죽는거에요 어어어 어어어 쉣 아 잠깐만 조졌는데 아 올라갈수있다 아 올라갈수있다 저긴 아까 나온데잖아 다 그렇게 사는겁니다 난세에는 어? 잡는데가 없는데? 뭐야 아 이쪽은 길이 아니야? 어이씨 어이씨 아잇 자 위쪽은 됐고 저 아래 큰 놈이 있다 어 어? 잠깐만 야이씨 걸렸는데? 어디가니? 어디야 어? 아이씨 알.. 잠叫 잘 제가 저 안쪽에서 안보고왔는데? 안쪽부도 보고오자 ㅊ publicly 어? 못올라가? 아 아니네 길있네 we 그니까 안간데있으니까 여기 보고와야지 저 이거 본성 안보고왔잖아요 아 저 밑에? 그래? 아씨 뭔데요 어디야? 아까 갔던데 그냥 돌아서? 거기를 돌 수가 있다고요? 뭔 소리야? 여기 길이 있어? 저거? 저거 말하나? 아닌데 요 아래는 죽는길인데? 요 말고? 아 저쪽 말고? 이쪽? 어이 쉣 죽었는데? 어디 말하는거야? 그니까 여긴 갔죠 응 나는 그니까 저 간데에 뭔가 더 있는줄 알았지 그니까 여기서 본성 말하는거에요? 아니면 여기 아래쪽 말하는거에요? 큰 놈이 있는 곳 아래쪽? 여기? 저수지인지 이쪽? 아 큰 놈이 상당히 짱난...어어어어어어 본다본다본다본다본다본다 나 본다 큰 놈이 하나 잡았지? 어? 어 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 올일이 없다 아아 아아 오케이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쟤네 올라오진 않고 저러고 있냐 어? 반사 나이스 큰 놈이는 그냥 상대하면 짜증나니까 큰 놈이는 그냥 상대하면 짜증나니까 암살하자 아유 감사합니다 비꼬시는거죠 지금 어? 저기도 뭐 있네? 잠깐만 일단 이쪽 다 뒤져보고 그 다음에 갑시다 어디로 가야되나 어디로 가야되나 여기는 뭐 없네 어? 잠깐만 저기 뭔가 되게 세보이는 놈 있는데? 아 여기가? 그랬나? 어어 야 놈 뭐냐? 씨 깜짝 놀랐네 여기가 그랬나? 아아 그러네 아 오줌싸고 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쟤 내려온다 아 쟤 강적이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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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숨을 데가 없는데? 저 피하나 까고 시작하는게 좋은데 좀만 기다립시다 아 아 잡긴 잡을건데 쟤가 뒤를 돌아야지 저쪽에? 아 저쪽에 숨을 데 있어요? 아 우에 길이 있어? 근데 지금 가면 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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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않나? 안걸리네 아 있네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걸리는데 지금은? 제가 뒤도는걸 기다려야겠는데? 아이씨 더 뒤에 있어? 아아 잠깐 이거 뛰어내려볼까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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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저 뒤쪽에 길이 있었구나 아아 참나 어 엄마? 잠깐만 오오 아 맞네 이거 주인공 맨 처음 깨어난 데다 저 안에 쿠로이 쿠로? 죽은 있었잖아 오케이 됐다 오케이 됐다 한방 뭐야 달렸는데? 헐 아 이게 타이밍 그지 같다 너 와아씨 아니 타이밍이 한옥 느려 아니 아 아 근데 여태 내가 했던 간파들은 그 잡몹들은 그냥 저거 뜨자마자 하면 됐단 말이에요 부딪었네 아이씨 그 옛날에 다크소울3때 그거 같은데 그 이상하네 유령 무의위같은 애 환약이다 개꿀 헐 1회차 재밌으시겠네요 헐 뭐 한번 해봤으면 그래도 좀 할만 으아 하신 이거 아닙니까 전 아직 할만하진 않아서 그래 이렇게 바로 뜨면 하면 되는데 원래 야야야야 애지간이 하자 애지간이 아이씨 아이씨 아잇 왕 왕 아 아 PC판은 스킨 바꿔서 할 수 있겠죠? 아! 에잇! 잡았다 아 나 근데 저 아저씨 못 이기겠는데? 어떻게 해야 이기냐? 에잇 뭐 못 이기겠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잡겠지 아 아 빌어먹을 아 아 아 그지 같네 아 아 점프 아 끔찍하다 저거 아잇 야 불쌍 다시 조졌어 조졌어 다시 어 이렇게 죽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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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다잡고 가기 너무 귀찮다 슬슬 아 아 지금 에드 난 상태인가? 에드 풀렸네 아 지금 에드 풀렛을 받은 것 같다 아 지금 에드 풀렛을 받은 것 같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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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파하기 하고 추가 딜을 못 넣으니까 의미가 없잖아요. 아닌가? 체간딜일 때문에 의미가 있나? 어? 여기 보물 없어? 아아... 참... 우리 주군이 고민이 많으시네요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나 왜 와이파이가 꺼진 것처럼 나오지? 아..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7번 창 혼자 잡았네요. 예. 갑자기 인터넷이 끊겼어가지고. 음... 되게 열심히 잘 잡았는데... 아... 어? 얜 뭐야? 어떻게 한 번 더 잡아요? 어... 얜 뭐하는 애야? 이 게임 로드가 없어요. 아... 쿠마노... 쿠마노... 곰의 진자에몬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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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... 닌자라고 확정 지으셨는데? 샤미 센 소리? 샤미 센 소리? 샤미 센스는 보스가 있나? 근데 이 우물도 내가 처음에 깨어난대잖아. 아... 아... 저기 이제 올라갈 수 있겠구나. 그때는 갈고리가 없어서 못갔는데... 이젠 되겠네. 데메크 4반이라고요? 어? 뭐야? 어어? 말을 걸 수 있었던 놈인데... 잠깐만 야. 미안하다 야. 미안하다. 미안한데 한 번 더 해. 너 좀 쎄다? 두번 죽음. 두번 죽음. 트와이스 했다. 아... 아니 쟤 뭐지 근데? 이미 싸움 걸어버려서 어떻게 답이 없나 이제? 제발 앞뒤로 때리지 좀 말아줄래? 제발 앞뒤로 때리지 좀 말아줄래? 안 달려들거야? 나이스. 뭐지? 어어? 나 올라가게 해줘. 죽여. 죽여. 아니 쟤 뭐야. 뭐야. 아, 직방. 직방으로 다 맞았네. 아니요 잡았어요 개는 잡았는데 그 우물 안에 뭐 이상한 놈 있더라구요 개한테 죽음 들어보세요 7번차가 없잖아 노크 안하고 혼자 잡았어 아 노커랩 방송 저거 인터넷 때문에 나가서 혼자 잡았어요 인터넷 끊긴 줄 모르고 혼자서 열심히 잡았 아 큰 놈이 암살로 잡아야 편한데 와 미친 잡았다 너는 왜 맨날 오줌만 싸냐 가보자 가보자 빨리 아 아까 여기 맞지 아 아까 여기 맞지 아 아까 여기 맞지 어 아 야 나 대화하러 왔는데 나 대화하러 왔는데 나 대화하러 왔는데 아 아 아 야 너 그집였다 진짜 갑자기 나 좁은데 이씨 아아아아 카메라 개갔네 여기 그 패링이 돼요 근데 발차기도? 자 이제 여기 있는 놈들 무지하고 그냥 가자 이 어딘가야 길이 있지 야 너 나랑 같이 갈래? 아니 씨 아 존나 날아다니네 이거 진짜 아 존나 날아다니네 야 어느 나라 발이 저렇게 쎄 아 씨 발에다 차크라를 어떻게 담은거야 저건 다 쎄까 이제 얘만 잡고 차크라에다 무장세까지 쓰는거야? 어쩐지 쎄더라 아 아 아니 개같다 진짜 못 막아 카메라 막 미친듯이 날쎄서 발치룡이 간파된다구요? 그게 찌르기야? 아 아 혈압으로네 이거 아니 우리 할머니는 보스라서 쎄다쳐 왜냐면 보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쎄 강좌주지 아니 심지어 뒤잡도 허용 안해요 처음에 그게 더 싫어 나는 야 도끼 한방 맞고 시작해라 아 저 카메라 존나 돌아다니는게 짜증나 미친놈같아 아 아 아 간파 못했어 아 아 저 급자를 꼭 내 머리 위에 뛰어야겠니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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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지마요 어 어 잠깐만 야 이거 쓰면 안되나 월은 아이 나 나선함같은 소리지만 하지마시구요 뭐 있어야 했지 빌어먹을 난 나선함 못빼었다고 위속 쓰면 다 잡겠지 여기 써봐 오 사탕 이렇게 먹는구나 소리 안나는데 설마 보겠어 샹 아 아아 아아 으 으 으 으 으 야 부활하자마자는 원래 포션하나 먹게 해주는건데 그걸 바로 때리네 없애버리고 싶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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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 하아... 저기까지다? 페링 잘했어요 뭘 하는게 아니야 아... 저놈 그지같네 아니 할머니보다 더 짜증나 없어요 이게 무게 하나야 앰보가 있으면 쟤도 앰보를 쏘겠지 아 젊은이니까 오케이 납득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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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버튼을 눌렀는데, 패드가 구데기였어. 저도 제가 쓸 줄 멋있는 것 같아요.